한국국토정보공사 기운이 좀 특별하세요 지하실엔 아무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장님 여기서 뭐하세요, 지금? 춤바 그리고 나는 아무도 모르게 남을 돕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엎드려! 엎드려! 근데 그렇게 충전하면 정말 기운이 생겨요 네가 좀 도와줄 수는 없을까? 선생님 친구 별로 없죠 그럼 선생님 뭐 친구 있어요? 내가 실수하거나 실패하면 실패하면 아, 그냥 X들 다들 졸업해버려 선생님이 좀 예습돼요 그래서 내가 잘 물고 그는 우는 가락처리 해 주 executed 이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쉬운 게 그가 엎드려! 하다